잉혀맨! 로블럭스! 우리는 벌써 이 감옥에서 있었던지 무려 10일! 10일 동안 같이 붙어 있었더니 이제는 완전 달라붙게 되었다. 야, 뭐야! 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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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졌라고! 아우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라 아우 떨어져 떨어져라 우리가 이 감옥에 있었던지 벌써 이거 해봐 몇개야? 벌써 1, 2, 3, 4, 5, 6, 7, 8 그래! 13일 정도 있었네!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18인데? 18?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타러 간다! 저번에 타러 갈려다가 어? 정수리 잡혀서 들어온 거 기억 안 나? 상관없어 이번에는 이 브레인 친구가 우리를 탈출을 도와준다 했단 말이야 진짜? 응 자, 변기통 뒤에 문이 있대 빨리 가자 가자 살금살금 깊은 지하 어? 이거 어디야? 어? 지하 속에 내려왔어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래 타러 갈 수 있을 거 같아 이 물은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봐 깊은 지하에 있는 방사능이라고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어? 이 친구도 탈옥에 조절하는 건가? 그래 같이 가보자 오늘 우리 어? 맛있는 냄새가 나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경찰들이 우리가 나온 걸 알 수 있다고 이 봉도 이렇게 피해서 가고 하숙으로 들어가고 여기 어디야? 어? 용암이 있네 여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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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타록 하는 게 이렇게 쉬우면 괜히 지고 그냥 들어와도 되겠는데 전혀 쉽지 않은데 전혀 쉽지 않은데 꾸덕물 좀 봐 이게 쉬운 거니 제 다리 썩는다 썩어 올라가 올라가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야? 너나 알아? 넌 무슨 죄를 지어서 왔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훔쳤대 계속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어 사위채 어 사위채 어 미화야 너는 왜 들어왔어?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 말이야 나는 폭행했어 폭행? 무슨 폭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폭행 아 심장폭행 그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고? 아니야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아 주먹을 휘두른 거 같았는데 체크포인트 하고 어 이거 완전 미로다 여기 와 이런 데는 진짜 오고집 찍지도 않아 아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한 명 어디 갔어? 그러게 어디 갔어 리아야? 나 미끄러졌어 미끄러졌다고? 그래 빨리 와 리아야 도대체 어디 근데 리아는 언제 오고 리아의 죄는 뭐야? 리아의 죄는 뭔데? 나의 죄는 조금 무서운 죄인데 말해도 너희들 날 다시 친구로 대해줄거지? 아 그럼 니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린 친구잖아 난 살인미수야 뭐? 야 절교해 야 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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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용을 들어봐야지 아 그래 무슨 살인인데 어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귀엽게 생각해서 웃음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어 귀여운 웃음으로 말이야 애교로 애교로? 살인미소구나 살인미소 애들 너희들 다 어딨어? 나 지금 여기 엄청 많이 지금 나왔는데 나 리아 기다려주고 왔는데 리아 기다리고 있어? 아니 뭘 기다려 얘들아 어 뭐야 어? 경비원이 과자를 먹으면서 CGTV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 잉여면을 CGTV로 발견하는데 어? 저 녀석이 탈옥을 했어 저 녀석을 잡아 삐익 그래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삐용삐용삐용삐용 이럴수가 얘들아 와줬구나 응 응 좋았어 이제 여기서 탈옥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주변을 훑어보자고 자 보자 어 음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파인드 잇 인 벤트로 들어가래? 오케이 벤트를 찾으래 벤트를 찾으라는 거구나 여기가 벤트가 있어 위에 자 얘들아 위로 가자 슉 올라갔고요 자 환풍관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어 뭐야 어? 뭐야 음악을 엄청 듣고 있는 경비원이 아저씨가 자고 있네? 오케이 여기서 시트위에 보고있구만 오케이 이 뒤에있는 키를 가지고 나가자 자 오케이 자 여기는 싣고요 그 다음에 오 여기 먹을까요 여기는 여기는 그쵸 바로 어 급식실인가봐 오구 오 여기 레이저가 엄청 막 움직인다 오오옹 오 레이저가 완전 줄넘기처럼 되어있는데요 잘 피해서 나가야겠다 조심해 레이저가 사선이야 오 이렇게 오 이거 잘 피해서 나가야겠다 조심해야 돼 아 와 니네네 잘했다 이거 어떻게 했대 사선으로 된거 쉽던데 아 어 됐다 어디로 갈까 어 여기 총이 있네 진짜 이렇게 비비면 들어갈 수 있어 나처럼 와 진짜 총을 집을 수 있는거야? 어 근데 철저하게 진짜 소용없다 이렇게 옆으로 가면 돼 와우 들어왔구나 기다렸어 그래 이건 또 뭐야 이거 아래 있는 물 맛있어 보인다 마치 포도맛이 포도맛이 아니고 죽음의 맛이었네 아 또 리아의 살인민소나 봐야겠다 됐 어 잠시만 놓치면 안돼 아아아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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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힛 힛 위에 불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거 불빛을 피해서 가야됩니다 불빛에 비춰지면은 걸리고 말겠죠 경찰관들한테 네 그럼요 어 완전 끔찍해요 뭐야 이거 이건 레이저를 또 피하라는 것 같은데요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고압전류 아 고압 됐다 얘들아 기다려주었구나 아 탔다 헬기 얘들아 나도 헬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 여기에서 충돌 착륙 으어 어 requested 흥ciu 에어어 역시 going 헬기가 고정을웠어 야 우리 assignments 야 우리 탈옥한거 아니었어? 헬기 장력하다가 모든걸 잃었어 하지만 하나 잃지 않은게 있지 나의 살인미소 그쵸 일어났죠 잃지가 고정 Innen장 우와 얘들아 이거 너무 긴장돼 완전 외줄걱이야 고정노부 후보책 아래 보지만 아래 보면 안돼 아래 봐라 아래 봐라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끄럼틀인데? 아니야x3 미끄럼틀이야 이거 아래에 뭐가 있나봐 오 탈옥했어 얘들아 이거 밖이야 봐 여기 바로 저기 뭐 교도소 성벽인가 봐 저희가 니아 빨리 와 지금 다 왔어 지금 탈옥의 끝이야 미호는 아무래도 여기 살고 싶나봐 아니야 나 거의 다 왔어 그래 행복하게 잘 지낸 거 미호는 배신자들아 우리 빨리 타러 가자 미호는 여기가 어울려 이 배신자들아 얼굴이 범죄자야 이 배신자야 그렇긴 하지 난 아까 기다려줬는데 난 다른 미소라서 여기 있으면 안돼 많은 이들에게 귀여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넌 나가면 뭐부터 먹고 싶니? 나 일단 먹고 싶은 건 없고 거울 보고 싶어 뭐? 내 살인미소를 나도 보고 싶거든 근데 이거 너무 위로 아니야? 여긴 길인데 왜 안가? 거기 아니잖아 왔던 길이잖아 여기야 바보야 그래? 넌 바보야 거기가 길이었다고? 알았어 갈게 거짓말이야 그렇지 왔던 길이지? 아니 맞는데 찾았다 찾았다고? 길을? 응 이렇게 나는 어지러운 비로는 잘 탈출할 수 어 찾았다 유민아 여기 조심해야 돼 그래? 한번 내려봐 어 옆으로 옆으로 옆에 길이 있어 제발 이러지마 아 망정한 녀석 이렇게 가는 거지 롱 왔다 뭐야 잘 아 자기 시간 하겠네 연z fittings 잘봐 음 ft 야 너 너 너 어 보다가 악 아 아 제발 아 미호야 왜 와줬구나 챔 nam MAC 아파 버리고 갔잖아 아냐 이제 같이 타록 할거야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들이 밥먹으면서 쟤야 쟤 쟤가 다 배신했어 야 아니 그 카드 말고 10카드를 내야지 이겨 어 아니 너는 10을 내야 된다니까 그치 그치 됐다 게임 훈수도 더 주고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타록해야 되는데 저기다 타록한 거 맞아? 왜 다시 들어온 거야 감옥에? 볼 수 있죠 여기 뭐지? 어? 다투를 쏭 쏘는데요? 거기다 거기다 와 독방에 감금됐어 또 갇힌 거야 우리? 와 잡혔다 또 여기 들어왔어 어 뭐야 어? 클릭하면 또 타록하는데요 우리를 막을 수도 없다 뭐 타록 몇 번 하는 거야 타록을 진짜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는 아주 와 이건 또 뭐야? 여기 헬스장이 있는데요 오! 오우 오우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만 와우 됐다 농구장 지나서 할 거야 또 변기통에 들어갑니다 또 지하에 변기 킬러죠 정도면 야 맨날 어? 야 맨날 이 얘기는 나 혼자 접수하도록 하지 뭐야? 잠깐 기다려 이 얘기는 내꺼야 와 여기 해변이다 오 여기 나온 거야? 이건 내꺼야 잠시만 잠시만 갔잖아 갔어? 어? 나도 가야겠다 나도 가야겠다 자 예어어우 드디어 타록에 성공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그것을 했다 우리는 그것을 했다 우리는 그것을 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도착한 이곳 자유를 도착한 이곳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뭐죠 이거? 뭐 안 끝났어? 뭐야? 우리의 그곳으로 돌아와버렸고 여기는 우리의 그 기지인가봐 야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서 아니 이 지구에서 이유가 없어 우리 유민아 나 먼저 갈게 우주로 가서 저! 우주로 가서 교도관한테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곳으로 떠나자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이거 완전 막정 탈출 맵인데요 여멘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타지마! 여멘아 너 먼저 타봐 어허 아 이게 뭔데? 아 나 안타져 점프해야지! 점프가 안되니까 그렇지 어? 점프 잘 되는데? 난 렉 걸렸나봐 아 렉 걸렸다 다시 올게 가까이 가니까 렉 걸리네 뭐야 우주로 왔는데 야 우주로 왔는데 우주에 왔는데 우주에서도 또 탈출해야 하는데? 우어아아 그건 렌즈 탈출이 아니야 그런거 같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인간들이 없는 교도관들이 없는 우주로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탈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기 화살표까지 가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가게 됐든 갈 수 있어 여기에서 점프를 하면 돼 안되는군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